1주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너랑 얘기를 하나 봐라. 배고팠냐? 야, 주지수의 노래 안 배고프게 생겼냐? 근데 너 발성이 예전만 못하더라. 저 깊이 있고 남자다워졌지 뭔 소리야? 그니까. 그 깊이 있어지고 남자다워진 목소리로 노래 안 하냐? 이제 와서 뭘? 안 늦었다. 싫다. 네가 노래 다시 했으면 좋겠어. 세연이도 그러길 바랄 거고. 네가 이겼으면 뭐 말하려고 그랬냐? 궁금해? 얘기나 들어보자. 임주경한테 고백해도 되냐고. 그거 허락받으려고 그랬는데. 고백? 어. 박차이고 마음 접으려고 한다. 왜? 이렇게 해보자. 이거chęane. 그거에 대한 그게 왜? 그게 안 돼? 이거 어떻게 뭐야?